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의 우려를 떨쳤다는 점에서는 안도할 수 있는 수치겠지만,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시장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는 수치인데요. 과연 미국 경제가 강하게 계속 달려도 괜찮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도 괜찮나? 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2분기 GDP 성장률부터 같이 함께 확인해보시죠. 분기별 GDP 성장률 차트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분기에 2.8%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1.4%를 기록했었는데 그보다 강하게 나왔고요. 다만 2023년 4분기 3.4%보다는 약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2.8이라는 숫자, 예상했던 2.1% 성장보다도 강했다는 점에서 시장이 한켠에서는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경제가 강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이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GDP 성장률은 후행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들을 통해서 향후, 앞으로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뜯어보면 서비스 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또 PC 가격 지수 증가세 또한 둔화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소비자들 사이에서 고금리가 체감이 되는 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2분기 성장률이 강하게 나왔지만 기준금리 기대감이, 인하 기대감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지출 증가세 둔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차트 준비해봤습니다. 부문별 GDP 성장률 기여도가 되겠는데요. 왜 서비스 부문에 주목을 하느냐, 지금까지 물가 상승을 주도해왔던 게 제품보다는 서비스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들이 있었죠. 그런데 부문별로 한번 보시죠. 컨슈머 스펜딩,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되겠는데요. 2024년 1분기가 회색바로 표시가 돼 있고요. 2분기가 지금 자주색바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GDP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 지출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물가에 세한 상승 압력도 함께 약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C 가격 지수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원 PC 가격 지수 증가율 차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게 바로 근원 PC 가격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연준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PCE 가격 지수가 실제 구매하는 품목들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보시죠. 2024년 1분기에는 이 근원 PC 가격 지수가 3.7% 였는데 2분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요. 2.9%로 나왔습니다. 물론 예상치 2.7%보다는 소폭 높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우려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3%대에서 2%대로 쭉 떨어졌다라는 점에 시장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원뿐만이 아니라 그냥 변동성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PCE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3%대에서 2%로 하락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 현지시간 금요일에는 6월 PCE 가격 지수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2분기 자체가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온 만큼 4월 또는 5월에 발표됐던 PCE 가격 지수가 소폭 상향 조성되거나 아니면 6월 PCE 가격 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늘 밤에 확인하게 될 6월 PCE 가격 지수가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고금리를 체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은행들, 지난 실적 발표 때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도 고금리 버티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던 것 기억하실 건데요. 네슬레, 키캣이나 다른 간식류를 굉장히 많이 제조하고 있는 식품 대기업이죠. 올해 매출 가이던스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후 살펴보면요. 소비자들이 가격에 매우 민감해져서 가격 인상을 이제는 조금 그 속도를 더디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만큼 지금 고금리 계속해서 체감하고 있는 게 소비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사들, 성수기, 여름에는 보통 항공요금이 비싸야 하는데 고금리로 소비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항공여행을 많이 가지 않나 봅니다. 낮게 책정된 항공요금을 통해서도 고금리가 시장 전반에 퍼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포드 스텔란티스 실적을 공개했는데 예상보다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죠. 지금 자동차 구매를 자제하는 큰 소비를 자제하고 있다. 고금리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향후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조금씩 신중하게 문을 열 것 같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생각보다도 더 큰 선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9월 금리 인하는 100%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0.5%포인트 인하는 빅스텝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7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7월 인하 기대감까지도 소폭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7월 FOMC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9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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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